울진군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왕티천 공원 내 양 600여평 규모로 조성된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받습니다. 개인 37곳, 단체 1곳 등 총 38개소의 주말농장은 개인이 약 4.5평, 단체가 약 5.5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금액은 개인 4만원, 단체는 5만원입니다. 울진군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말농장은 즐겨 먹는 농산물을 친환경 농법으로 직접 가꾸고 재배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수확하는 것 외에도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의 힐링장소로 치유농장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손병수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왕피천 공원 주말농장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울진 방송 단심이었습니다. 울진 미니아 네트워크 채널 울진第一個 네트워크 채널 울진